먼저 만나볼 팀, 바로 마우스피스 팀의 주장 김희철 선수입니다. 김희철 선수, 예전부터 게임을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했고. 네, 저는 하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 건방진 조이스틱 다 부셔버리겠어. 이에 맞서는 조이스틱 팀의 주장 신동 선수입니다. 신동 팀장한테는 티어는 말 그대로 티어일 뿐인 거예요. 신동 정도야, 뭐. 눈 가리고도 이기니까. 뭐야, 눈에 못 낀 거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이렇게 하는다고? 역시 팀장님. 저거 깨졌다 지지 못해. 잘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팀장 파이팅! 팀장 감독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뭐야, 뭐야?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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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시려고! 미신 하시면 진짜 자신 우는 거 아닐까? 그렇죠. 버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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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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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팀장 이제 1대1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게임돌리픽 2019 골든카드 리그오브레전드의 실버카드 매치입니다 김희철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리신이라는 챔프가 저렇게 안내를 쓰고 있거든요 근접전에 매우 강한 챔프라고 볼 수 있고요 거리만 안 주시면 이겨요 이겨요 백타 최대한 미니언 뒤쪽에서 숨으시면서 리신한테 센터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아유 그래 처음에 아니 안돼 안 돼 벗으시나요 아우 아파요 아우 아파요 아리를 플레이한 신동 선수는 최대한 때리면서 데미지를 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희철 선수가 어제 체력이 반이에요 야 이거 눈 벗어야겠는데 눈 때문에 잘 안 보여 눈 때문에 잘 안 보인대 아우 또 맞았어요 와우 맨 어허 이거 이러다 이기겠어 아 신동 그냥 이길 줄 알고 연습 안 했는데 너무 여유 부렸네 정멸 매호 QW 써서 하실 수 있으세요? 정멸 매호 QW 써서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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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W 써서 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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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이거 신동 선수가 유리했던 상황이었는데 데미지 교환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우 너무 떨려 어떻게 해 60초 후에 점화 돌아오면 결판낸다. 다 부셔버리겠어. 아, 아파! 이거 이러다 이기겠어. 60초 후에 점화 돌아오면 결판낸다. 60초 후에 점화 돌아오면 결판낸다. 오, 그리고! 오, 그리고! 오, 그리고! 12초! 마우스 피스! 죽였다, 아이고! 계속 믿고 있었습니다. 잘하는구나, 확실히. 믿어 오셨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나의 고향을 받으셨는지 안 받았어요, 남은 생명을 받으셨는지 안 받았다.